집중적으로 분석해볼 분 인요한 씨 이 인요한 씨 보니까 보통 보수 언론들은 뭐라고 얘기해주냐면 호남 출신의 미국인인데 한국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특별 귀화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인 것 같아요 이제 성교사의 집안이어서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태어났다 한국말도 잘하고 너무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정치를 이분은 사실은 특별 귀화를 2012년에 했는데 2012년에 하기 전까지는 그냥 미국인으로 계속 살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중 국적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그런 인터뷰까지 있었어요 왜 있었을까요? 2012년에 귀화를 했던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박근혜 국적에 합류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국적이 필요 없으면 국제임당 들어가서 뭘 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빙고 맞습니다 그때 100% 통합위원회라고 하는 거에 부위원장 하셨어요 그 부위원장 하려면 일단 정계에 입문하는 건데 한국인이 아니면 그렇죠 국회의원이나 이런 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이 외국 출신이라고 해도 한국으로 귀화를 해야만 정치인으로 출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그전까지는 왜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을까? 왜일까요? 본인이 말하기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광주 시민군 통역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보부 사찰도 받고 미행도 당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약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인이 되니까 잡혀가서 혼날 수가 있어요 고문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미국 국적자면 못 하죠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려고 그때는 귀화를 안 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욕심이 생기니까 귀화를 했습니다 이 인생 행적이 보여주는 귀화를 통해서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굉장히 몸보신 자기 보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비겁한 사람이고 또 기회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아주 흥미롭게 본 것은 이건데요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서 이 사람이 말을 번복하는 장면들인데요 굉장히 쉽게 번복을 해요 말을 네 맞습니다 낙동강 사건 있죠 낙동강 세력을 뭐 낙동강 세력들은 물러나야 된다 네 뒤로 뭐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워딩 다시 한번 볼까요 낙동강 세력은 뒷전으로 물러나라 뒷전으로 물러나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발권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빼요 농담이었다 농담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례가 또 있어요 최근에 김한길 통합위원장 정당 브리커 김한길 네 하고 관계가 좋지 않냐 어떤 사이냐 이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친하다 하루에 한 번씩 통화한다 맞아요 그런데 김한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김한길이 네 다섯 번 밖에 한 적 없다 통화를 여태껏 그랬더니 오늘 말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네 다섯 번 통화했다고 기사를 보니까 왜 이래 왜 이럴까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김한길표와 매일 통화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 네 다섯 번 통화했다라고 얘기를 또 바꿨어요 이걸 보니까 이 사람이 강단지고 용감하고 이런 사람은 전혀 아니다 그렇죠 굉장히 비겁하고 겁이 많고 몸보신에 철저한 사람이다 한 번 알 수 있습니다 기회주의자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기회주의자라고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기회자들의 심리적인 속성은 어떤 겁니까 사익을 추구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정에 끌리는 사람 같거든요 인상이나 여러 가지 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것이 이 사람의 인생 행로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중요한 어떤 공적 같은 거로 내세우는 광주 때 시민군 통역을 한 거 그 과정을 보면 이 사람이 택시운전사에 나오는 그런 기자처럼 어떤 목적 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광주에 들어가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러 가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기 공수부대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고향인 순천으로 내려간 겁니다 순천으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난리 났다 광주에서 뭔 일이 있다 이러니까 젊을 때 호남 지역 그 당시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가자 우리도 동참하자 전문 사람들 분위기가 친구 따라 간 거예요 같이 친구 따라서 광주로 광주로 들어가고 들어갔는데 또 거기서 누구를 만났더니 어 너 영어 잘하지 통역 좀 해줘 그러니까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한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걸 뭐 대단한 어떤 업적처럼 내세우지만 사실 이면을 잘 들여다보면 그냥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면서 거기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 이후의 과정들도 보면 사람들하고 친해지면서 계속 교분을 쌓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그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한국의 주류 세력이라는 겁니다 이 인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서민들이 아니라 주류층과 친해지고 싶었던 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념적 성향도 극보수화되기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뭐 지금까지 받은 인상으로는 강한 이념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왜냐면은 인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간관계를 중시하다 보니까 두루두루 사람을 만나는 건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결정적일 때는 이념성을 갖다 또 드러내네요 왜냐 박근혜하고 친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칭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오버하고 또 종교단체 가서는 그쪽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성경 안 믿으면 에이즈 걸린다는 이 놀라운 말을 하시고 진짜요 그 어떤 근본적으로 이념지향성이 강해서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까지 인상으로는 그 상황 상황에 맞게 자기 사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또 사람 관계를 중시하다 보니까 박근혜를 위해서 박정희 칭찬 또 종교계의 사람들을 위해서 에이즈에 대한 새로운 처방 이런 걸 하는 사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 이득을 위해서라는 얼마든지 표리부동할 수 있는 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저는 사실 혁신위원장으로 센 사람 임명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렇겠죠 그거 뭐 윤석열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감히 자기한테 직언을 하고 막 개기고 이럴 사람 누가 임명하겠어요 공공공공은 말 잘 듣는 사람 임명하는데 그렇죠 그 대신 상징성은 있고 얼굴마다 명칼할 수 있는 사람 찾은 거죠 거기에 인용한 딱 걸려든 거라고 봅니다 아니 솔직히 그리고 친미주의자인 윤석열에게서는 최고의 카드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미국사람 미국사람이잖아 네 바이든을 원래 시키고 싶었을 거예요 바이든이 와서 할 리가 있겠습니까 치매에 걸려서 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인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윤석열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게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이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미국 사람이야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선교사의 자식으로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를 베푼 그렇게 포장이 돼 있잖아요 포장을 그렇게 돼 있죠 선교사들이 와서 고생 많이 하고 그런 건 맞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한테 은혜를 베푼 게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맞지만 실제로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랬습니까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인요한이 아니죠 그건 인요한이 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한 거지 그 밑대가 한 거죠 그냥 인요한은 여기서 나서 의대 다닌 거예요 네 잘 자라고 여러 가지 자기가 갖고 있던 혜택들 있었단 말이죠 선교자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 그 혜택들을 누려가지고 좋은 학교 가서 의사까지 된 거예요 네 기하 안 해가지고 처벌도 안 받았고 그렇죠 특권을 다 누린 거 아닙니까 선민이었잖아요 철저하게 그렇다고 봐야죠 또 이런 선민은 윤석열 되게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엘리트 좋아하죠 맞아요 게다가 인요한이 또 전라도 출신이네 전남에서 태어났어요 그것도 좋죠 네 너무 좋죠 지금 전라도 표가 5%밖에 안 나오는데 지지율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요한이고 게다가 또 보니까 김한기라고 치네 내가 김한기라고 당을 만들고 싶어 죽겠는데 김한기라고 또 치네 딱이죠 딱이네 거기에다가 말 잘 들었지 말 잘 들었지 개길 가능성 없지 얼마 좋습니까 자기가 주어 담지 조금만 보라고 하면 바로 말 받구나 이러니 실제로 신인규 같은 사람이 기대가 아예 없어졌다 그러면서 탈당을 하는 거 아닙니까 천하람 같은 경우도 나 가서 거기서 그냥 바지 사장 노릇 안 하겠다 그래서 혁신위원을 거부했어요 천하람도 왜 그러겠어요 인요한이 이런 사람이란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김한기들의 역할은 뭘까요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인요한을 사실은 내세워서 김한길이 이런 거 잘하잖아요 자기가 앞에 나서서 뭐 이렇게 대표라고 그럴 때는 뭐 사실은 공격도 많이 당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맨날 뒤에서 조정을 막 했잖아요 대략 무슨 위원장 정도 맡으면서 당대표는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김한길과 인요한이 만들어내는 것은 전개개편 아니겠습니까 전개개편이죠 윤석열이 사실 그걸 할 거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단 말이죠 전개개편 한 축 또 하나는 공안통치와 전쟁 한 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계속 밀어보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들이 바로 김한길과 인요한 사실 김한길이라고 봐야 되겠죠 인요한은 어떻게 보면 얼굴마담이고 그리고 자기의 두루두루 인맥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전개개편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룹을 그렇게 소개하는 그런 역할이 오히려 이 사람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요한은 적을 많이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원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친절한 편이에요 굉장히 친절해요 사람들은 네 저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친절합니다 칭찬도 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단 말이죠 막 싫어 전화를 안 받거나 끊을 사람아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좋죠 야 저 사람 필요해 네가 와서 한 번 만나봐 뭐 이런 역할을 하기엔 딱이죠 김한길한테는 뭔가 불편함을 갖고 있어도 인요한을 만나서 김한길을 소개받는 거나 이렇게 된다면 또 다른 가능성이 생기겠네요 그럴 수 있겠죠 실제로 지금 그런 물밑에서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고 있겠네요 저는 뭐 그런 작전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선을 이 상태로 치룰 수는 없잖아요 국팀당이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이 갑자기 나와 가지고 광주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민주당이 소통이 안 되는 등 뭐 언로가 차단됐다는 등 이러면서 공격하고 앉았고 그렇습니다 조홍천 등등을 비론돼서 얘네들은 여전히 계속 해당행위하고 이원욱은 아주 신박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장한 사람들이 해당행위를 한 거다 레알입니다 그래서 그 논리를 들여다봤더니 당론으로 면책특권을 내려놓기로 하지 않았느냐 당론으로 결정돼 있었던 것을 정면으로 부정한 게 체포동의안 부결 선동이었다 그동안 생각 많이 했네 체포동의안 가결은 당론으로 만들어지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랍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예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안 바뀌는 사람들이 많아요 차가운 사람들은 자꾸 잘해주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안 바뀐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쁜 놈들은 잘 안 바뀐다는 걸 꼭 저는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줘도 반드시 등에서 칼 꽂는 짓을 또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의도된 것들이라는 거죠 뭐 하다가 잘못해서 좀 실수했어 또 예를 들어 당대표가 정해놓은 원칙을 잠깐 망각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럼 당연히 종착점은 전개개편 합류 아니겠습니까 아 진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근데 뉴스토마토의 여론조사를 갖다 보시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윤석열의 진짜 지지율은 14.5% 밖에 안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그걸 중심으로 어떤 전개개편을 하려고 하면 합류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 나오는 사람들은 절대 합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준석과 유승민 등등이 신당을 만들면 오히려 그쪽으로는 17.7% 정도가 가서 합류를 할 수 있고 민주당에서 수박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쪽은 부담없이 또 합류를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명분을 세울 수 있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김한길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뭐 김한길이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릴 텐데 예를 들면 유승민하고 이준석까지 포용하려는 그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이야기는 살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이가 아마 이준석과 이준석열을 너무 싫어해서 특히 이준석을 싫어해서 그건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전개개편의 목적을 달성하기 좀 어렵지 않겠냐 아무리 김한길이 열심히 해도 이준석이 바보가 아닌 이상 거기 가겠습니까 또 그렇군요 사실 이준석은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표현에 의하면 윤석열한테 계속 두드러 맞으면서 버티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 12월까지 네 그리고 1월쯤 나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뭉텅이를 좀 데리고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자기랑 심리적으로 동재화가 된 사람은 네 자꾸 제명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신인규를 앞에 내보내 가지고 먼저 가서 정찰 좀 해라 그리고 또 정당 작업이 좀 필요하니까 만들려면은 천 명 이상의 다섯 개 시도당 위원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거 그냥 맨바닥에 만들기는 네 그러니까 그거 만들게끔 하면서 자기는 계속 이런 윤석열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라갈 일은 거의 없겠네요 없죠 그건 제가 계속 얘기했던 바죠 그동안 너무나 그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60에서 70%는 거의 확고한 안티 윤석열이에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얼굴만 봐도 속이 니글거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를 어떻게 먹느냐 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다 못 먹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힘 지지층 내에서도 윤석열이라는 인간 그 자체가 좋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실 14%도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그 14% 정도 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자기가 반전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을 사랑하나 잘 모르는 인요한 씨에게는 벅찬 짐이다 이런 기사가 너무나 탁월한 기사 민들레의 기사입니다 여러분 시민언론 민들레 만들어 놓으니까 잘하죠 어떤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만들었습니까 기억을 해보시고요 인요한 박정희 추도식 참석하는 게 첫 공식 일정이에요 여기서 모든 그야말로 속옷을 다 보였다 네 팬티를 다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박근혜 인요한 김기현 박정희 추도식에 직결했으니까 보수 통합 메시지 나오나 네 이렇게 문화일보는 기후제를 막 지내고 있는데 네 보수 통합 메시지를 위해서 만난 걸까요 뭐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았긴 한데 통합해봤자 저는 미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퇴물 통합이잖아요 그렇죠 통합을 하려면 새로운 신진 세력과 통합을 하든가 아니면 그야말로 그동안 적대시에 왔던 세력과 통합을 해야 효과가 있는 건데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난 이 퇴물들 이런 사람들이 통합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박근혜와 통합하고 싶은 것 같아요 박정희 신드로가 그렇긴 하겠죠 그 욕망이 있겠죠 네 근데 박근혜가 과연 할까요 뭐 이익을 준다 그러면 머리가 나쁘니까 할 수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오히려 윤석열이 걸꾸로 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심리적인 관점에서 본 명쾌한 해설들 너무 좋았습니다